모두들 털하입니다. 다음 소식은 이제 인공지능 만화의 저작권 등록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기 먼저 오른쪽에 보이시는 좀 작게 표현해 놓은 요 작품. 엘비스 딘이라는 사람이 그린 고어츠라는 웹툰입니다. 엘비스 딘이라는 존재. 아니 이 양반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미드전이를 가지고 각 컷을 만들어서 이어 붙여서 웹툰 형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캔버스에 올렸어요. 이 양반이 이걸 그리면서 미드전이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캔버스에 올라온 AI 웹툰이구나 하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사람이 그린 거에 비할 바는 못 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전화를 받을 때 보통 이렇게 봤잖아요. 핸드폰으로. 근데 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거라든지. 그런 세세한 디테일한 부분에서 되게 아 이거 역시 아직은 안 되는구나 싶긴 한데. 분위기. 한번 분위기를 보시기에는 좋은 작품이었어요. 네네. 그리고 자르야 오브 더 더운 이라는 작품이 나와 있는데. 네네. 여기에 사람 이름이 있고요. 카시타 노바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밑에 미드전이가 있습니다. 미드전이가. 네. 글 그림인 거예요. 와우. 근데 이 작품이 저작권 등록이 됐어요. 그럼 저작권자는 미드전이에요? 아니요. 그럼요. 카시타 노바. 근데 이게 인공지능. 말씀하신 대로 보통 저작권 등록을 신청을 할 때. 네네. 저작권자를 AI나 아니면 미드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넣는 경우가 많았어요. 다 발려 이거는. 오. 근데 이 작품은 미드전이가 그림을 그리는 도구로 쓰였고. 이 아이디어. 그리고 이 작품의 로그라인부터 스토리까지. 이건 내꺼다. 미드전이를 이용해서 내가 만든 작품이라고. 난 저작권자임. 인정. 내가 저작권자다. 야. 해서 통과가 됐어요. AI가 만들어낸 콘텐츠가 저작권 등록이 된 만화계에서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요거 작품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요 작품. 그냥 이 작품을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한국어 판도 있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게 되게 최초의 사례여서.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 구도라든지. 아니면 분위기를 내기 위한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한정적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런 시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저작권 등록이 됐다는 것. 도구로서 쓰인 인공지능은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다. 사실 1위 문제 나올 때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의 어떤 포지션.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겠다. 걱정도 되고.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 가지 입장을 동시에 제가 겪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정확하게 이렇게 딱. 어떤 자세로 봐야 된다고 말할 마음으로.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확실한 건. 두려움 때문이건. 뭐 때문이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것을 활용하거나. 이것을 피해가거나. 이것보다 우위에 선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분노를 해서 약간. 관심과 타밍을 놓치는 분들은. 어느 방식으로건. 이거하고 좋은 관계를 못 맺더라고요. 도구로서 어디까지 쓰일 수 있는가. 를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당장 우리 거 팔 거니까. 돈 내고 보세요. 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고서 괜찮았으면. 도네이트 하세요. 이거는. 사실. 그렇게까지 자신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냥 너네가 결정해줘. 나도 모르겠으니까. 다시 모르겠으니까. 언러크님께서. 앞으로 내바나에 달릴 댓글. 이거 보더니 AI 만화 볼 듯. 항상 원래 그. 악플들 유형 중에 하나잖아요. 그. 다른 걸 이용해서 나를 내리치게 하는. 야 그 돈이면 씨. 야 그 돈이면.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 정확하게. 좀 짚어야 되는 건. AI가 그린 그림이. 저작권 등록이 된 게 아니고. 네네. 인간이 만든 스토리가. 저작권 등록이 된 겁니다. 그게 엄밀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직까지 인공지능의 저작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이 체계 자체가. 우리 시스템이. 아직 판단을 보류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이걸 판단을 보류하고 있을까. 그리고 건베라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데지카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만든 거. 이거.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후보장이 들어갔잖아요. 사실상 한 20명에 가까운 스태프들이 만든 마라에 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어떤 인간의 손이 닿아야만 하고. 인간의 손 없이. 자기 혼자 창작하는 인공지능이 있다면. 우린 그분을 이제 선생님이라고 모셔야 된다. 그렇죠.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뭔가 시스템도 그렇고. 사람들의 사고 체계도 그렇고. 인공지능이 뭔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은. 아예 상정하지 않고 있다. 알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것도 근데 그. 특이점이 언제 올까. 그거 하나 딱 지나면 확 달라지는. 그런 느낌인데.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